세번째 챕터 화면 설계입니다 화면 설계는 필기나 실기나 출제 비중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실기를 구현을 하기도 어렵고 구현을 하게 되면은 종류라든지 방식이 너무나 다양해서 이론적인 부분 원론적인 부분만 좀 많이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요 한번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번째로 UI 표준 섹션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우리가 흔히 UI 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사용자와 컴퓨터 간에 상호작용이 원활하도록 도와주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요 UI에 따라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이용 방식이 결정이 된다 사용자가 시스템을 조작하는 입력수단 시스템 정보를 표시하는 출력수단으로 나뉜다 입출력수단이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물리적 제어 기능적 제어 전체 구성의 제어 등 세가지 분야로 나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UI의 특징 UI라는 것은 위에 써 있듯이 상호작용이 원활하도록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편리하다는 뜻이죠 어렵지 않고 편리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이제 UI가 불친절하다 뭐 이런 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그게 그런 것들이에요 딱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판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얘가 펜이고 누가 봐도 얘가 그 글씨를 쓰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UI 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뭐 문양을 쓴다든지 아니면 위치가 상식적인 위치가 아니라든지 메뉴 같은 게 너무 깊게 숨겨져 있어도 찾기 힘들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편리해야 된다 직관적이어야 한다 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특징을 한번 볼게요 소프트웨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UI 구성이 불편하면 쓰기가 불편하죠 편리성과 가독성 향상에 의해 작업 시간을 단축시킨다 쓰기 편하니까 그만큼 빨리 빨리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고요 오류를 줄이고 기능 수행에 대한 방법을 제시한다 뭐 여길 누르세요 저길 누르세요 다음 뭐 취소 예 아니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가 되고 가장 빈번하게 수정된다 계속 요청사항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가장 빈번하게 수정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수정이 되지 않는다 한번 정해지면은 끝까지 써야 된다 뭐 그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UI의 발전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종류가 아닌 것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CLI는 커맨드 말 그대로 명령어를 통해서 입력을 하고요 GUI는 그래픽 그래픽 요소자 말 그대로 작은 이미지 같은 걸로 우리가 인터넷 켤 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명령어로 인터넷 뭐 크롬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 크롬이라든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작은 그림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잖아요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 얘는 음성 온도 터치 같은 이런 아날로그적 요소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UI 입니다 여기 써 있죠 지문인식 스마트폰 음성인식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요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구요 여기서 틀린 부분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UI 설계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 문제가 여러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편의성 요 한 단어로 모든 걸 여기를 결정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관성 일관성 효율성 뭐 유연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런 특성 때문에 이 UI 가 내가 쓰기 편리해지나 편의가 훨씬 더 올라가나 편의성이 올라가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면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설계식 고려사항 나와 있습니다 표준화 기능 구조를 단순화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위쪽에는 메뉴가 있고 아래쪽에 컨텐츠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해 놓는 거죠 표준화입니다 호환성 좋으면 당연히 좋겠죠 접근성 다양한 계층에서 이 접근성 이라는 것을 조금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접근성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구요 다양한 계층 이걸 사용하기 힘든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접근성 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팔이 불편한다든지 눈이 불편하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거둥이 불편한 분들 그런 부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접근성 입니다 사용자 중심 당연한 얘기구요 결과 예측 오류 해결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아니면 작업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냐 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결국에 다 편의성에 포인트를 맞추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UI 표준 화면 구성이나 이동 등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이제 표준 이라고 하자 우리가 정해 놓고 하는거 웹 스타일 가이드 구성 이라고 해서 웹 스타일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웹 사이트를 보면 항상 왼쪽 위에 로고가 있고 그 밑에 뭐 메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 가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요 어쨌든 뭐 여러가지 쭉쭉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요 레이아웃 이에요 레이아웃 메뉴 위치 고정 영역 가변 영역 말 그대로 영역을 구성하는 거 요걸 얘기하는 건데 요 아래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소죠 엘레멘트 자 요겁니다 요거 요거 웹 사이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얘기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제가 6개 정도 갖다 놨어요 텍스트 아이콘 내비게이션 메뉴 버튼 등을 결정을 하는 건데 버튼이나 박스가 종류가 많아서 여기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명령 버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네모난 버튼입니다 예 아니요 누르는 거 있죠 예스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토글 버튼은 한번 눌렀을 때는 적용이 되고 한번 다시 눌렀을 때는 적용이 해제되는 하나의 버튼으로 두 가지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걸 토글이라고 하고요 온오프 라디오 버튼은 땡글땡글땡글 해가지고 이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있죠 요게 라디오 버튼이고요 체크박스는 알고 계시죠 네모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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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건데 라디오 버튼하고의 차이는 중복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 텍스트 박스는 텍스트 입력하는 거고 콤보 박스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역삼각형 같은 게 하나 달려 있어서 요걸 딱 누르면 리스트가 이렇게 뜨는 게 있어요 이거를 콤보 상자 콤보 박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롭다운 리스트를 제가 지금 그려놓은 거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이아웃의 구성요소 마찬가지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이미지 보시고 간단하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여기 맨 위에 인디케이터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핸드폰 보면은 배터리가 몇 남아 있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적혀 있는 곳이에요 인디케이터 서비스 상태나 알림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곳 그 다음에 그 아래 헤더는 로고나 사이트명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내비게이션은 현재 내가 어디에 존재한다 어느 위치에 어느 메뉴를 선택해서 들어왔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컨텐츠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읽고 싶은 글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거고 밑에 버튼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제휴 사이트라든지 패밀리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어디 가는 링크 이런 것들을 보통 모아 놓는 곳이고 그 밑에 푸터는 저작권 정보 그 다음에 내 사업 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장해 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근하고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죠 자 UI 지침 나와 있네요 지침이라는 것은 개발 과정에서 지켜야 할 조건 세부사항 이런 것들을 지침이라고 해요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다른 건 몰라도 접근성 이라는 게 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몸이 불편한 사람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인식의 용이성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는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된다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이미지를 인식할 수 없는 사람도 아니면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다운을 받다가 깨져 가지고 이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대체 텍스트가 있으면은 아 이게 어떤 이미지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꽃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꽃 그림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꽃이 안 보여 그림 파일이 오류가 났죠 그러면 그냥 그림 파일에 x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죠 하지만 대체 텍스트를 설정을 해 놓으면 여기에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보라색 꽃 그림 적어 놓는 거죠 그러면 꽃 그림이 안 보이더라도 아 이게 지금 보라색 꽃 그림을 넣어 놨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콘텐츠 데이터 종류 상관없이 명료하게 전달되어야 된다 당연한 인식이 용이 하려면 뭐 그런 얘기고 대체 수단 제공 이게 대체 텍스트 같은 거에요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영상이 안 보일 경우에는 이쪽 영상을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 주는 거죠 운용의 용이성 이라고 되어 있네요 키보드만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 제공 말아야 되고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되고요 말 그대로 다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모든 서비스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자 이해 용이성 당연히 이게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해야 되고 선형 구조로 되어 있으면 좋고 선형 구조라는 것은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게시글이 있다고 치면 1번 게시글이 여기 있는데 2번 게시글이 여기 있고 3번 게시글이 여기 있다고 하면은 이건 말도 안 되죠 읽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항상 선형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된다 순서대로 쭉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죠 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입력 오류 방지하거나 패스워드를 잘못 입력했을 때 다시 입력해주세요 이런 개념이 되냐 안되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견고성은 이 웹페이지가 견고하다는 얘기는 외부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래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냐 발생을 하겠냐 그 척도죠 마크 번호에 문법을 준수해야 된다 문법을 준수하게 되면은 오류가 날 일이 없다 뭐 그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다양한 계층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공해야 된다 이건 뭐 앞에서 똑같은 얘기 했던 거구요 이번에는 전자정보 웹표준 준수 지침이에요 정부라는 거는 이 정부 웹사이트 라는 거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 다음 기능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은 맞춰서 진행을 해요 거의 통일되게 그래야지 이거 이용하던 사람들도 저거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통일해서 비효율적이더라도 효율이랑은 상관없어요 접근성 이라는 것은 효율이 아니라 편의성 이에요 두 가지는 다릅니다 어쨌든 자 문법을 준수해야 된다 내용과 표현이 분리되어야 한다 논리적인 걸 사용해서 구조화를 해야 된다 뭐 써 있죠 그 다음에 동작의 기술 중립성을 보장해야 된다 비표준 문법 확장시키는 거 배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비표준 문법이라는 것은 문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안 하는게 좋다라는 거구요 스크립트 비사용자를 위해 뭐 예를 들어서 이쪽 크롬에서는 되고 익스플로러 에서는 안 되는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체 텍스트 정보 같은게 포함이 되어야 한다 라는 거고 플러그인은 호환되면 좋겠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려가서 5번 콘텐츠의 보편적 표현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요 항목을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똑같은 얘기구요 독립적인 콘텐츠 제공 운영체제에 운영체제에 종속되지 않는 범용적인 포맷을 사용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림 파일도 원래 확장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여러가지 확장자 중에 여기도 열리고 저기도 열리고 거기도 열릴 수 있는 확장자 jpg 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호환성 확보 뭐 어려운 말 아니구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당연히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